병정이 있다 병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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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독 직웅 보니 폭주도 위치 건물 춤마 오우 어 아니 지금 우와 엄마 이리 와 엄청나는데 엄마 파자랑 씨는 우리 집처럼 두 개야 맞아 우와 수영복 와 진짜 깔끔해 엄마 근데 여기 잔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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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위antic 고마워 아 으깨 으깨 여깨 으깨 진심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고맙습니다 뭐 조개에 따라 하시는 분 같은데? 참 풍나는 모습이야 오, 땄어? 근데 혜기가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랑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바로 그냥 잡아올 수 있거든? 더 해야 돼? 놀이터 놀고 더 놀자 아직 조금만 하려고 아빠 놀고? 알았어 너 그 노래는 어디서 알았어? 날은 알아 우와 우와, 양 진짜 많이 주셨다 우와 빌키티 이거 노래가 이렇게 더 추가할 수 없네 우와 엄마 나 부샤 부샤 막으면 안 돼? 어, 알았어 너? 왜 이렇게 돼? 내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혜리야 어, 맞아 엄마 이 집 사주면 안 돼? 딱히 나 앞에 있는데 빌릴 수는 있지만 놀이지만 못해 왜? 차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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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9박 100일로 해 아하하하 이게 배 보이지? 100일동안 이게 운송기간이 100일이야 배타고 100일동안 한국까지 온 거야 저기 신바트 알지? 신바트 모험하는데 거기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이 배 모양인 거야 신논티 신논티 태리야 엄마 먹어 볼게 이거 신논티 응 이게 300만원짜리야 한 병에 한 캔에 300만원 진짜로 100일동안 기다렸으니까 엄마 이거 사고 싶어서 1일동안 기다렸어 왜 우리가 부재? 응? 우리가 부재? 부자는 아니지만 엄마가 300만원님 엄마가 1년동안 모았어 1년동안 하루에 3만원씩 모아가지고 진짜 너무 먹어 보고 싶어가지고 먹을게 맛있어 딱 꿀꺽하면 이렇게 그 신바트가 램프를 이렇게 비비던 시절이 딱 떠올라 뭐야 아니 진짜 그런 맛이야 아니 많은데? 많은데 다 갔었지? 아 진짜 우리도 왜 이렇게 갔었지? 아이 시원해 와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됐어 나도 먹고 싶은데 응 초콜라테 우와 근데 빨대 2개 가져가야 돼 아빠 근데 우리 놀이공산 가야되는데 어떡해? 어떻게 해? 놀이공산? 아빠 가봐 엄마 우리도 가자 엄마 우리도 가자 응 엄마 출발 shop 엄마 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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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아 여기가 여기가 1위고 3층이 여기가 2위 잡고싶어요 코코아 내려갑니다 여기 앉아 봐 나를 따르라요 나를 따르라 좀 더 기다려 한 번 멋있어? 먹어 어머! 어때? 맛있어요? 다 쏘겨져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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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꾸이 꾸이 한 번 말 생각 잘했어 여기 다지! 내가 이기 거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예쁘시네요 아아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놀러왔어요 밥 밥 왔어 밥 응 밥 제가 뭐야? 삽먹을 떡 빵 빵 빵 빵 맛있어? 맛있어 딸기잼은 안 나 너무 조금만 딸기잼은 맛있어 딸기잼은 맛있어 딸기잼은 맛있어 하루에 음식 약화 다 먹어 혜린이 약화 별로 안좋아하잖아 그치 으아우와우 딸 딸 딸 딸 딸 딸 딸 애기 됐네 장혜리 애기 됐네 딸 딸 딸 딸 딸 딸 엄마는 오늘 밝은 컨셉 언니는 언니는 밤 컨셉 나는 아침 컨셉 너는 밤 컨셉 너는 밤 컨셉 너네는 아침 컨셉? 너네? 지금 가끔 넘기고싶어 지금 가끔 넘기고싶어 지금 가끔 넘기고싶어 딸